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란에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했고 이를 계기로 양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에 관한 상호협력을 본격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지속적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부품 수출로 이란 군사력은 향상됐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해 1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돕고 추가로 미사일 기술 판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군사 기술과 장비를 이란에 팔고 외화를 벌어왔다며 이란의 이번 공격에도 북한의 무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협력은 일종의 불량 정권 간 야합이라면서 북한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관련 생산시설과 기술도 제공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요의 뉴스 김시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고위급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한국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계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면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본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미국이 양국과 공유하는 지지와 깊은 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정실장과 기타무라 국장과의 고위급 협의에서 북한 문제와 동맹 간 협력 방안, 최근 이란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전세계 탈북민 사회와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신년사에 포함된 남북철도,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구상에 찬성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제재 이행 원칙을 상기시킨 겁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엔 제재들이 완전히 이행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도 남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마쳐야 하고 남북협력 구상들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영내 국가들에게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북한인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정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이 한국과 미국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내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특히 지난해 미국의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단 한 명도 없었던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북한을 떠난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위한 타당한 파트너가 아니라고 엘리엇 앵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8일 미국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솜씨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김 위원장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해 조치를 깬다면 미국 협상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은 선의를 보이지 않는 북한과는 협상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미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주요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국제분쟁전문 민간단체 평가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전문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 ICG는 전세계 분쟁 상황을 평가한 12월 보고서에서 한반도를 전반적으로 정세가 악화된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고 일본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협하면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지난 11월에 이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설정하며 위협한 것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군비 지출이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과도한 군비 지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국가 예산을 국민들에게 우선 투입하는 반면 북한은 정권 유지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9 세계 군비 지출과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2007년에서 17년 사이 연평균 국내 총생산 GDP의 23.3%를 군비에 지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 이상을 군사비에 지출하는 나라는 북한이 세계에서 유일하며 12.4%로 2위인 오만과 9.4%로 3위인 이스라엘보다 거의 2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의 국가 자원을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라는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 예산을 국민의 복지와 보건, 교육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23%를 국민의 복원 분야에 배분했고 이어 국민연금 19%, 교육 15%, 국방비는 12%였습니다. 한국의 예산 배분도 크게 다르지 않아 올해 예산 513조 5천억 원, 미바로 4,423억 달러 가운데 35.2%가 국민의 복원복지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이어 일반 지방 행정 15.6%, 교육 14.1%, 국방은 9.7%였습니다. 이노스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많은 정부가 어려운 계층에게 복지와 보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먼저 편성한다며 북한 당국도 주민의 인권을 존중해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예산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세계인들은 대체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지만 유일하게 미국 외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33개 나라 3만 6,9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간의 협상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고 36%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긍정 답변이 가장 높게 나온 나라는 한국과 일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라고 퓨리서치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관세 정책과 이민 정책, 국경 문제, 이란 핵합의 철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